기후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얼음의 땅 남극에서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큰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정고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름을 맞은 남극 세종기지. 주변 눈은 모두 녹았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빙하가 남극임을 말해줍니다. 34년 전 세종기지가 자리 잡고 늘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마리안 소마음 빙벽. 하지만 신압으로 사라지더니 최근에는 만년설 아래 덮여있던 땅, 기반암이 드러났습니다. 푸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950년대 위성 영상과 비교하면 빙벽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제는 차를 타고 3km는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으면서 곳곳에 커다란 얼음 동굴과 작은 냇물까지 생겨났습니다. 올해 2월 세종기지의 기온은 역대 최고인 1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북풍이 불어서인데 남극에 있는 전세계 기지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극 해빙의 면적은 192만 제곱킬로미터로 5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2배 면적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펭귄들도 살기 힘들어 점점 더 추운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새끼 펭귄들이 체온 조절을 못해 폐사하기도 합니다. 남극은 오염원 배출이 없어 깨끗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410ppm을 넘어 전세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SNS SNS